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참 교과서에나 찾을 수 있는 밀정세력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니까 친명계의 분노와 아우성 개딸들의 여러분들 격분 뭐 이런 내용이 밀정세력이라는 표현이 일제시대 때 밀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밀정세력이라는 게 좀 엄습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반란표를 던진 사람이 자유의사를 개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밀정들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친명계는 이번 그런 반란표가 대거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 밀정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비명계는 다음에 검찰이 영장을 2차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다른 범죄 혐의로 그때는 가결된다. 그러니 정신들 차려라. 뭐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견해가 민주당 내에 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무난하게 표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론에 준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 의외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본인들도 한 번 정도 더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지도부가 모든 당력을 이재명 대표 방탄체제 유지에 집중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불만이 오늘 무기명 투표에서 표출된 것입니다. 다음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대개 동일 사건에 대한 것은 거듭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혐의 지금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말고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다음번에 또 검찰이 내게 되면 국회로 보내면 100%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본인이 계속 고집할 수도 있지만 따라주는 사람들이 따라줄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 굳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손바닥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끄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일단 공감대가 있어야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건데 본인이 아무리 리더러스 폼을 잡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게 되면 리더십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라는 그런 당 내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비명계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지도부가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오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비명계 의원은 이번 표결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불신임한다는 민심이 확인됐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취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되려고 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그런 정상적인 상식이 작동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진작 개양을 보궐선거에 출마 안 했을 것이고 방탄 목표로 당을 볼무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여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여러분들 방탄으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그런 의지를 불사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친명 승량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구청장을 지내신 모양입니다. 서울에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제거를 위한 대장동 음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내에 압약하는 그림자 세력 밀증 가결의 표를 던진 자들은 더 취해지기 전에 실체를 고백하고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퇴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이 제각각에 생각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러나 밀증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가장 열받은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열렬하게 사모하고 지지하는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탈들은 31명의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누군가 그 의원들을 찾아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개별 의원들에게 지리수를 던지고 그냥 말로 공개적으로 자복 카드로 그렇게 강요하는데 어느 의원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포를 던졌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개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그 호소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표를 던지는 개별 국회의원들이니까 그 개별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발람표를 던진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분노하고 있는 건 좋은데 밀정을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아무래도 2024년 또 4.3 총선이 있으니까 그 총선에서 이제 당권을 이분은 이재명 씨가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레진아님은 또 의견을 논평을 하셨네요. 이재명 스스로는 자신의 거치를 결단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검찰에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보통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고 당대표 권한을 놓는 순간 본인이 황천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역사를 보게 되면 당대표가 아니고 독재자들도 마지막까지 권력을 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파토가 나는 지경이 되더라도 그거는 권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무자비하게 짓밟힌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거치를 결정해 당대표직을 던지는 순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죠. 그야말로 시장판의 뭡니까 무엇처럼 짓밟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그렇게 스스로 거치를 결정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럴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레지나 씨 말씀처럼 그렇게 스스로 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양식과 분별력이 있으면 진작 결정을 하고 대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계양을에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보궐선거에 나오고 당대표까지 거머지지 않겠죠. 본인은 보궐선거 나와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다가 이런 철갑을 두르는 민주당 당대표까지 되면 어느 놈들이 내 안께 감히 까불겠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만둘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